요번에 배우실 내용은 제어장치 인데요 첫번째로 프로그램 카운터 라는게 있는데 우리가 줄여서 pc 라고 불러요 여기서 얘기하는 pc 는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프로그램 카운터를 뜻한다 라는거 조심하셔야 되고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카운터 라는 개념은 뭔가 헤아리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데 조심하실게 있어요 다음에 수행할 next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레이스터 그게 바로 pc 입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데 단 다음에 수행하래요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있죠 우리 밥 먹고 다음에 어디갈래 pc방 가자 다음에 수행할 그래서 명령어의 번지 pc방 다음에 pc방 간다 요렇게 라떼 좀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여기서 pc는 그 pc방은 아니지만 프로그램 카운터지만 다음에 다음을 신경쓰셔야 됩니다 명령어의 번지 주소를 기억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명령 해독기 우리가 이제 명령이라는 것은 인스트럭션을 명령이라고 합니다 스펠링은 암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인스트럭션 딱 봤을 때 아 명령이라는 뜻이다 그 정도까지는 아셔야 되요 그리고 해독기 잖아요 해독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경쓰셔야 될게 c o d e 코드가요 무슨 뜻이 있냐면 부호 암호 이런 뜻이 있어요 c o d e 코드가 부호 암호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어 단어 앞에 d e 가 들어가면요 분리하다 라는 뜻이 되요 떼어내다 그러면 코드 암호 부호 암호 부호 떼어내는 거 뭐에요 해독하는 거죠 d 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떼어내다 분리하다 코드 부호나 암호를 분리한다 떼어낸다 그래서 해독기 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트럭션 디코드는요 명령 해독기 디코더 그러면 해독기 이렇게 하셔야 되요 수행해야 할 명령어를 갖다가 해석 해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요 해석해서 부호기로 전달하는 해로다 부호기 이것도 이제 또 나오죠 이거 먼저 가겠습니다 부호기 인코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c o d 는 뭐에요 부호 암호 그 다음에 모든 영어 단어 앞에 en이 들어가면 만들다 라는 뜻이 되요 만들다 그러면은 코드로 만들다 부호로 만들다 그래서 부호기에요 됐네요 명령 해독기에서 명령 해독기에서 방금 전에 배운 명령 해독기에서 전송된 명령어를 제어에 필요한 신호 제어에 필요한 신호 부호죠 그걸로 변환해주는 해로 부호기입니다 그래서 디코더 인코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번지 해독기 어드레스가 번지 주소잖아요 또 마찬가지로 디코더 그러니까 해독기 명령 레이스터 명령 레이스터는 잠시 후에 배워요 명령을 갖고 있는 레이스터인데 미리 먼저 하겠습니다 인스트럭션 레이스터요 ir 이라고 합니다 명령 레이스터 라는 표현 시험 문제에서 절대 안 써요 ir 이라는 표현에서 ir 인스트럭션 레이스터 ir로 부터 보내온 번지 주소 얘를 갖다가 디코더니까 해석하는 해로 그게 바로 번지 해독기에요 됐네요 이번에는 명령 레이스터 인스트럭션 레이스터 ir 이라고 합니다 ir 명령 레이스터 얘는 뭐에요 명령을 갖고 있는 레이스터죠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이스터 그게 바로 ir에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번지 레이스터 mar 이라고 하는데 mar 이 무슨 뜻이냐면 m 은 메모리 a 는요 address 주소 레이스터 주소를 기억하는 레이스터 mar 번지 레이스터 주소를 기억하는 레이스터 시험 문제 번지 레이스터 그럼 땡큐에요 mar 로 나옵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이번에는 기억 레이스터 얘는 mbr mbr 메모리 버퍼 레이스터 버퍼라는 것은 완충 역할을 하는 그런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기억하는 레이스터 mbr 내용 자료를 기억하는 레이스터 mbr mbr nbr nr mbr mbr 다음 중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예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 컴퓨터의 제어장치에 있는 레이스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첫 번째, 다음번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하는 프로그램 개수기가 있다. 우리 프로그램 카운터 PC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번지를 기억 맞잖아요. 보기 1번은 맞는 거고 두 번째,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 명령어는 인스트럭션, 기억하는 레이스터 IR, 명령 레이스터, 인스트럭션 레이스터 맞는 거고 세 번째, 명령 레이스터에 있는 명령어를 해독, 해독은 뭐예요? 디코드잖아요. 그래서 명령 해독기 디코드가 있다. 맞는 거고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다 맞는 거고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 해독된 데이터의 음수, 부호를 검사하는 부호기가 있다. 부호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CODE, 부호, 암호, EN이 들어가면 만들다. 부호기를 만드는 거죠. 부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기는 음수, 부호를 검사한다. 그런 기능은 없다라는 거죠. 부호로 만들어주는. 부호기, 인코더. 그래서 EN이 들어가면 만들다. CODE는 부호, 암호니까 암호, 부호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제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